아니, 멋있어. 그리고 막 더 내려가고 치면 더 존재하네. 어, 거북이야, 어떻게 해? 어? 어? 뭐야? 거북이야. 오, 떴어, 떴어! 누가 떴어! 오, 왜 옆으로 가! 오! 대박! 너무 아름다워! 우와! 선셋! 우와! 정말 기가 막혀요. 엽서 아니에요? 이야, 대박이다. 정말 삽시간에 저렇게 없어져요. 송식하게. 별이 너무 예쁘다. 아, 분위기 좋다. 최고의 장점입니다, 보라 타입. 대박. 스타를 좀 하셨으니까, 다음 장소는 5SG의 그 스카이. 되게 좀 비싸요. 택유투어가요? 네. 좀 비쌌네. 누나 형. 와, 나 한 번도 안 떠나졌네. 동양 이동할 때 이게 좀 덥잖아. 어. 좀 멀고. 어. 그러면 이제 이 트라이. 이 트라이? 이걸 타고 이동해요. 바로 여기 하면 탈 수 있는 거야? 서 있는 걸 잡고, 뭐 천 원, 이천 원 정도면. 가격을 한정화하는 거야? 네. 야, 근데 이게 핑크가 너무 예쁘다, 서다리. 서다리 아주 딱이네. 아, 예쁘다. 귀여워. 저런 걸 사진 찍어 올려야 돼. 어, 나 알겠다. 내가 한 대 사고 싶다. 나 알겠다. 사람아 뽕. 30분, 30분. 되게 아기자기예요, 예. 아, 바람이 많이 부네. 아니, 날씨가 보라카이 기가 막히다. 누님 형님, 제가 말했던 그 5S 중에. 어머, 어머, S 중에 뭔데? 5S 중에 그 스카이. 스카이? 하늘, 보라카이는 하늘이 예쁘잖아요. 아, 그래? 하늘이 예쁘네. 왜? 아, 산에 올라가는 거구나. 예, 그 봐. 약간 한 한 년에 가까이 갈 거예요. 일단 일로 와보세요. 제가 형님, 누나들 위해 되게 이건 진짜. 제가 이것 때문에 한 달 동안 라면만 먹어야 돼요. 준비해, 준비했어요, 준비. 몰랐어, 몰랐어. 준비했어요, 준비. 아, 진짜? 일로 와, 여기 오세요, 일로 오세요. 진짜, 일로 오세요. 주차장에 저기 한 대가 딱 세워졌더라고요. 저는 고소는 살짝 있는데. 이 위로는 그래도 한 5m나 7m 이상 올라가. 야, 5m 정도만큼. 약간 안전적인 걸 좋아해요. 겁이 좀 많은 스타일이구나. 네. 민호가 좀. 일단, 일단 한번 타보세요. 아, 여기가 뭐, 뭐예요? 비행 박물관 이건데요? 아니, 박물관 아니고. 아니, 잠깐, 이거 왜? 아니, 드론이 왜 이렇게 크지? 제가 조종을 하는 거예요. 드론 아니에요. 드론 아니에요? 드론 아니에요. 일단 한번 타보세요. 이게 진짜라고? 진짜 이거예요? 형님, 일로 와보세요. 봐라, 여기. 일단, 일단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니, 일단, 일단, 일단 이게 지금 시간을 빌려갖고 30분이 넘어가면 비싸서요. 아니, 이게 진짜 타냐고. 아니, 여기 어떻게 타냐고. 진짜 타냐고? 한 번, 들어가 봐요. 슬리퍼 안 부으셔도 돼요. 진짜 타냐고? 진짜 타냐고? 진짜 타냐고? 진짜 타냐고? 안 타요, 본인은 안 타요, 고속오프증이 있다고. 아니, 왜 상취한다는 걸 우리만 태우고, 라이언. 고속오프증이 심해갖고, 제가. 근데 막상 처음 타면 그때는 조금 긴장돼요. 조금 긴장돼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아, 가이드랑 안 맞네. 저 때가 제일 무섭잖아, 바로 9cm에. 와, 이거 무서워요. 아, 진짜? 엄청 무서워. 누나, 떴어. 오, 왜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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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대박, 우와, 대박. 바람이 세서 많이 흔들인대요. 이쁘게 엄청 이쁠 거예요. 오,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 아는 영화 다 나오죠. 대박이다. 무서워서. 무서워서. 오, 순진한 것만. 오, 순진한 것만. 오, 순진한 것만. 오, 야, 불을 먹었어. 우와, 손 봐봐, 누나 손. 우와, 누나 이제 저기 나온다. 스테이지 1, 2, 3. 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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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지 1, 2, 3. 스테이지. 스테이지. 스테이지가 훨씬 쓰이던데. 자, 여기가. 아, 딱 서점장이네. 아, 이런 다 보이네요, 진짜. 야, 이 보라카이를 하늘에서 보다니.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you're funny, I will add it in. 가사를 몰라요. 우와, beautiful. 방구 모양이에요. 섬이. 너무 예쁘다.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위에서 보는 맛이 다르죠. 그렇죠. 그렇게 큰 섬은 아닌데 너무 예쁘다. 방이 우리를 이걸 태운 걸 알겠네, 누나. 근데 자체 물이 엄청 맑다. 네. 이렇게 위에서 봐도. 커플이야. 그러면 두 위에서 한 번은 해볼 만하겠네. 그렇죠. 그럼 또 하늘 위에서 고백하고 이러는 거. 아, 맞아. 하늘 위에서 사진 만장 찍어야지. 누나, 저기 이제 보인다, 우리 착륙할 때. 오,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 오, 천천히 천천히. 오, 이거 표정 막혔어. 살았다, 아니야?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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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캡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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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가 갑자기 저들 해! 아, 저를 너무 난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무릎이 반질반질거네요. 무릎을 아주 불어서. 이거 진짜 이쁘죠? 너무 예뻐. 아니, 근데 너무 떨리는데 아름다우니까 동시에 막 몸에서 막 꿈틀꿈틀해요, 막 뭐가. 아니, 이거 진짜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자, 5S 중에 스카이, 하늘 이쁜 거 맞죠? 네. 근데 이제는 5S 중에 한 곳을 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시! 바다! 야, 그럴 거면 이걸 타고 그냥 들어가 버려. 오케이, 오케이. 가는데 조금 천천히. 네, 천천히. 홍삼 같은 거 있어요. 스노클링 했구나. 프리다이빙도 없어? 네, 프리다이빙.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꽂히면 진짜 재밌어요. 5S 중에 하늘을 봤잖아요, 볼락한 하늘. 아, 봤지. 집중 추셔야 되겠다. 하늘! 근데 지금은 형님, 5S 중에 시! 바다! 시! 바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지. 아, 시 가는 거야? 모라카이나 이렇게 바다 보는 것도 예쁘지만 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예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 원래 이 프리다이빙이 어, 그 공기 호흡기를 떼고 공기 호흡기를 떼고 공기 호흡기를 떼고 네. 근데 선수가 아니라 공기일 거예요, 아마. 공기 호흡기. 누나, 일단 이거 잘해요. 전 들어갈게요. 아니, 호흡기는 왜 떼? 아니, 호흡기는 왜 떼? 그래. 야, 오피 걸어갈게요. 이빙한테 지금 나를 떼고 갔으니까 그래. 호흡기 없이 들어가는 거. 어, 이건 아예 호흡기 없이. 어, 어. 호흡이 들어가는 거. 처음엔 줄을 이렇게 잡고 밑으로 가는데 나 줄 잡고 내려가는 걸 해봤는데 기가 닿고 멍멍해서 힘들어지는 거. 오. 자, 이제 보라카이 바다로 갑니다. 렛츠고! 바다 색깔 보세요. 아, 바다 색깔 너무 좋다. 보라카! 뿜뿜! 별빛이 다리 있는 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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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북한 연예인. 라이언망. 역시 연예인 씨도 없고 라이언망도 그렇고 하루에 바로 지친 얼굴이 나오네요. 네, 네. 많이 늙더라고요. 막 늙어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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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를! 기다리는 너의 보라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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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보라! 보라카이! 어, 이제 다 왔어요? 보라카이! 아, 처음엔 조금 무서웠어요. 이제 시작하는데... 나이현망을 잘해요? 네. 라이현망이 잘하더라고요. PARAGOW 아, 좋다. 물 색깔이 너무 이쁘다 뭐야, 이게 누구죠? 저 강사야, 강사 파도가 많이 치니까 마음처럼 잘 안되더라고요 초보인데도 라이언 방 들어갑니다 탄소를 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혼자서 그 공포가 좀 힘들어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근데 거의 물고기스럽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울컥했죠? 올라가야지 올라가면 진짜 빨라 저 위험해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저 정도는 괜찮아 공기를 마시면 질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큰일 나는 건데 이건 자기 호흡을 참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올라와도 그런 게 상관이 없대요 이건? 고마워 고고기 전남의 이 분은 뭔가요? 파닥이요, 파닥. 아니, 마트처럼 안 돼요. 저거 물에서 줘야지. 이거 한 번 당겨야지. 얘 마트처럼 잘 안 되는 거 같아. 저거 재밌대. 재밌어요. 잘하게 되면 진짜 재밌어요. 처음에 공포심만 넘기면 굉장한 쾌감이 있어요. 재밌게 됐다. 저렇게 물 빨간 데 가면 저런 거 체험 꼭 해봐야 돼요. 그럼요. 서로 갔다 와야죠. 알겠습니다. 수리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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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라방이 너무 딱 잘한다. 솔로도 잘하시니까 윤호도 쭉 들어가 봐. 라방이 또. 라방 많이 지쳤는데? 더 내게 하는 거 같아. 너무 힘들어 보여요. 라방 너무 지친 거 아니야? 그죠? 그죠? 그래서 여기 도라탕이 또 요즘 한국에서 유행한 게 이 웰빙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웰빙 음식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럼,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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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